안녕하세요. 오늘 교수님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13학번 도어동문학과에 재학 중이고 이중전공으로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항상 교수님의 수업에서는 교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교수님의 숨겨진 의도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이 얘기는 총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수강신청에서 교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것인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수업 중에서 더 적극적으로 교수님과 교류를 할 것일지 세 번째로는 과제에서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수강신청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강신청에서 교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처음은 수업의 특징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강의 계획서 중에 평가 항목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거기서 나와 있는 발표, 참여의 비중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주로 크게 두 가지의 수업 강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강의식 수업이고 두 번째는 토론식 수업입니다. 첫 번째 강의식 수업에서는 토론과 참여의 비중이 없거나 혹은 적은 것을 볼 수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서도 발표 참여의 비중이 매우 낮고 주로 출석과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교수님께서 주로 얘기를 하시고 학생분들께서는 그냥 경청하시고 중요한 부분을 메모하시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피치 못한 수업으로 수업을 듣지 못하시더라도 교수님의 강의 노트 혹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식 수업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는 토론식 수업이 있는데요. 토론식 수업은 토론, 참여의 비중이 매우 높고 팀플의 비중 또한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계획사 평가 항목에서 발표, 참여의 비중이 웬만하면 출석 점수가 따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런 비중이 꽤나 높게 되어 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대 30%까지 발표, 참여의 비중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업에서는 학생분들의 수업 시에 활발한 참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학생분들이 어떤 식으로 발표에 참여를 하고 어떤 식으로 토론 그리고 의견 제시를 하는지를 더 파악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고 또 수업 시간 이외에서도 교수님과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수업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이제 나올 팁들은 웬만하면 토론식 수업에 더 맞춰져 있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학생분들께서 쿠클루나 혹은 선배들의 조언에 맞게 조언을 들으시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강의를 선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업 출석은 항상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석을 통해서 교수님께 눈도장을 찍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시험이나 팀플이 있어 유익한 팁을 교수님께서 항상 수업 중에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잘 받아 적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는 이제까지의 고등학교, 중학교 수업과는 달리 교수님과의 관계가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꽤나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교수님의 눈도장을 꼭 찍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교수님과 좋은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과의 눈도장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시간을 교수님과의 대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요. 수업 시간, 교수님과의 대화 어떻게 들어보면 약간 조금 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수업 시간을 정말 저와 교수님과의 대화라는 생각을 정말 하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러한 상황이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되고 적응이 되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과 친밀감 형성에 매우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어느 정도 조크를 날리실 때 자연스럽게 리액션을 날리거나 혹은 대답을 함을 통해 가지고 교수님께서 저의 존재를 약간 부각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발표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아 나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결국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발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각성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리액션 효과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약간 대화라는 상황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지 좀 더 자연스럽게 캐치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약간 수업 중에 교수님과의 대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과제 수행에서의 팁입니다. 과제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그 수업의 형식과 많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팀플 수업입니다. 아마 패러디나 아니면 웹툰 등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악명이 높죠. 팀플이란 것은 두 명 이상의 인원이 한 팀을 구성해서 과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과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팀플 과제에서는 발표나 혹은 보고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죠. 많이 들어보셨듯이 프리라이드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교수님을 믿어라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교수님께서 항상 피어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항상 해주시고 이러한 것에서 항상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높은 점수를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그러한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으로 교수님께서 시행을 하시는지에 대한 경우는 조금 의문인데요. 믿으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마지막 피어 이밸류에이션을 함에 따라서 약간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발표를 하실 때 다른 팀원들의 이름을 제외하신다든지 이러한 소심한 복수는 알아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팀플을 하실 때요. 자신의 의견을 항상 용기 있게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팀플을 할 때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고 할 때 항상 소심하셔서 그런 얘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꼭 찾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항상 어떠한 주제 혹은 어떤 발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 혹은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자신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있으면 교수님이 어떤 식으로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자신의 권리를 알아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은 보고서를 포함한 개인 과제입니다. 개인 과제는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혹은 가르쳐 주실 내용에 관련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교수님의 강의 자료, 부교제증을 참교하셔서 배경 지식을 익히시고 혹은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어떠한 내용을 얘기를 하셨는지 혹은 어떠한 부분을 강조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평가하고자 하셨구나 에 대한 예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과제에 들어가시면 더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습에서의 팁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 교수님의 의도와는 좀 상관은 없고 제가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해왔는가에 대한 팁에 대한 내용이 더 주를 이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총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복습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건화 작업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주신 강의 자료, 그리고 제가 한 필기, 그리고 교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한 메모장에 꼼꼼히 적고 이러한 것을 요약하는 작업을 항상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요약본을 저는 시연화 작업이라고 해서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백지에다가 대단원 주제만 써놓고 이 주제에 제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써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작업을 할 시간이 주로 없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냥 거울이나 혹은 그냥 자기 혼자 있는 장소에서 중얼거리시면서 생각내는 내용을 훑어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내용을 공부하실 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수업 내용을 생각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에요. 이렇게 수업 내용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면 실제로 시험을 푸실 때 그 관련한 내용이 나왔을 때 교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셨구나에 대한 그런 기억을 하실 때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작업을 통해서 저는 항상 공부를 하였고요. 이것은 항상 자신의 성향이나 혹은 공부 방법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으실 텐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학생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드릴 팁은 여기까지였고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